자 이번에는 동명사, 주어랑 보어로 쓰이는 동명사 주어는 당연히 문장 처음이겠고 보어는 대부분의 경우는 비동사 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나의 취미는 소설을 읽는 것이다 여기 지금 비동사 나왔죠? 그러니까 요거는 보어가 되는 거예요 해석은 거스로 하는 거야 주어나 보어나 명사적 용법이니까 명사적 용법이고 해석은 것 자 이번에는 올리브와 퍼즐을 푸는 것 여기 이제 동명사, 주어 올리브와 퍼즐을 푸는 것은 근데 이거 단수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가 이즈야 자 그 다음에 너의 친구에게 정직한 것은 필수적이다 이것도 동명사 주어 썼는데 여기는 이제 비동사, 정직한 형용사를 동사로 만드는 것은 바로 비동사죠? 그래서 빙이 붙어야 돼 그래서 이건 주어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보어 비동사 다음이니까 자 이번에는 동사의 목적어로 자 이것도 목적어니까 명사적 용법에 해당되는 거예요 당연히 해석은 것으로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목적어 자 올리브와 데이트하는 것을 상상했다 자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를 도운 것을 자 그는 킵ING 같은 경우는 좀 수거로 근데 외워야 돼요 당연히 킵동사의 목적이긴 한데 킵ING 계속 뭐뭐하다 자 이번에는 디나이 동사고 이렇게 근데 ING 앞에 NOT을 붙였죠? 어 요거에 이제 동명사 부정을 하는 거야 투부정사 부정 투부정사 부정은 그 앞에 NOT을 붙였지? 똑같아요 동명사도 그 앞에 NOT만 붙이면 돼 그럼 그를 도운 게 아니라 그를 돕지 않은 것 자 틀린 거 봅시다 자 여기서는 뭐가 틀린 거냐면 이 밑에서도 또 배우겠지만 ENJOY하고 기부동사는 둘 다 해요 아니 기부업 기부업 포기하다 이 두 개는 투부정사 목적어는 불가 동사들은 그 성격에 따라서 그 뒤에 투부정사 목적어가 올 수도 있고 동명사 목적어가 올 수도 있고 둘 다 올 수도 있고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데 요런 동사들은 투부정사는 못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건 외우는 수밖에 없지 좋잖아 이 책에서 쌤이 이런 거를 다 외우라고 하진 않으니까 그죠? 자 이번에는 아까 여기서 했던 거를 다시 또 하는 거예요 어떤 동사는 어떤 동사는 둘 다 가능해 라이크 동사는 이렇게 둘 다 가능해 투부정사도 되고 동명사도 되고 INTEND도 마찬가지고 근데 위씨는 또 투부정사만 가야 돼 우드라이크도 마찬가지고 자 근데 여기서 우드라이크는 하나 공부해야 돼 어? 앞에 라이크는 좋아하다는 둘 다가 다 됐죠? 근데 우드라이크는 이게 원트랑 원트로 바뀌는 거예요 원트는 뒤에 투부정사만 가능해 그래서 이게 시험에 좀 잘 나와요 라이크는 둘 다 다 되는데 우드라이크는 또 하나만 되니까 이거는 원하다야 그는 소설을 읽기를 원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뒤에 투부정사가 오느냐 동명사가 오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그 의미가 바뀌게 되는 동사들 그래서 REMEMBER FORGET STOP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얘네들이니까 얘네들은 좀 정확하게 외워야 되고요 자 먼저 REMEMBER하고 FORGET 이 두 개는 공통적으로 ING가 오고 투부정사가 오면은 각각 의미가 다른데 ING가 오면은 뭐뭐? 했던 것을 투부정사가 오면 뭐뭐? 해야 할 것을 자 그러니까 여기는 그녀를 만나야 했던 것을 만나야 했던 것을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이거는 해야 할 요거는 2번에 해당되는 거지 여기에서 뭐뭐? 해야 할 것을 만나야 했던 것 그러니까 이거 했던 것 이러니까 이게 헷갈릴 수 있겠다 그치 하나 더 적자 했었던 것을 이라고 적어야겠네 무언가를 했어 이거는 2번은 뭐뭐를 해야 했는데 뭐 안한 느낌? 그런 거겠네 자 만나야 했던 것 했었던 것이 아니라 했던 것을 잊어버린 거니까 이거는 투부정사 쓴 거야 만났던 것을 이거는 여기 1번에 해당되는 거지 그러니까 또 ING 쓰고 그 다음에 만나야 하는 것을 뭐뭐 해야 할 것을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2번 책을 산 것을 이건 샀던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ING 자 그 다음에 스탑은 약간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헷갈릴 수 있어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해둬야 되고 스탑은 이 ING가 오면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면 각각 의미가 ING는 뭐뭐 하던 것을 멈추다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면 뭐뭐 하기 위해 하던 일을 멈추다 아니면 가던 길을 멈추다 자 그래서 그녀를 그리는 것을 멈추다니까 이거는 ING 1번 그 다음에 질문하기 위해 가던 길을 멈추었다니까 이거는 2번 그래서 이렇게 투부정사 ING 각각 쓴 거예요 자 그 다음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이는 동명사 자 이거는 투부정사는 전치사 뒤에 안 돼 동명사만 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는 수학 푸는 것을 잘한다 이게 Be good at 이라는 이게 수거 표현이에요 이게 무엇을 잘하다 능숙하다 그래서 여기에는 무조건 ING가 들어가야 돼 TO SOLVE가 들어가면 틀린 거예요 전치사 뒤니까 자 LOOK FORWARD TO 하면은 이건 투부정사의 투가 아니야 이건 전치사예요 무엇을 학수고대하다 간절히 바란다라는 뜻이지 학수고대하다가 이거는 꼭 ING 들어가야 돼 C 들어가면 틀리는 거야 이건 전치사2니까 투부정사2가 아니라 자 여기에는 이제 동명사의 관용 표현들 수거 외우는 거죠 수거 그래서 열심히 외우는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SPEND 시간 ING 표현을 써서 뭐뭐 하느라 시간을 쓰다 그러니까 HE SPENT FOUR HOURS READING THE NOVEL 그 소설을 읽느라 4시간을 썼다 자 이거는 HAVE DIFFICULTY ING DIFFICULTY 말고 PROBLEM이라든가 다른 단어를 쓸 수도 있고요 이거는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그래서 DAVID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 다음에 여기는 NEED 동사 같은 경우는 NEED나 REQUIRE 이런 동사는 뒤에 동명사가 오면 수동의 의미 그러니까 나의 차는 수리를 필요로 합니다 잖아요 근데 이걸 ING를 썼어 이거는 차는 차가 수리를 하나? 아니지 뭐 이제 그 MECHANIC 기술자에 의한 MECHANIC에 의한 수리되는 거죠 그러니까 TOOB 정사로 쓸 때는 이렇게 TO BE REPAIRED 수동태를 써야 돼 근데 ING를 쓸 때는 이게 수동의 의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BEING REPAIRED 이렇게 쓰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BBG ING 뭐뭐 하느라 바쁘다 그래서 차를 수리하느라 바쁘다 추 takie 수리해 1 2 2 3 6 7 9 감사합니다.